탐험하러 왔다 장사하게 된 다람쥐 우와 뭐야 빵 왜 이렇게 비싸 뭔데 몬싹살 논도끼 이 소리를 들었다면 넌 이미 죽어있다 전설의 건 보스 두바? 데미지가 500인디? 야 이거 나오면 오늘 빵티 그냥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500이면 다 죽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몬싹살 논도끼 이 소리를 들었다면 넌 이미 죽어있다 전설의 건 보스 두방은 사람이 안 때려진대요 우와 그 뿅망치랑 다이아몬드검 써야 되는데 뿅망치도 데미지가 33이야 보호보가 바빠도 팔고 있네 건강식 팔고 있고 건강식은 뭐예요? 회복포션 내가 보이나? 이거 이동속도 엄청 빨라지는 거다 자 오늘 특집에서 옛날에 머싸가 엄청나게 사기무기를 썼던 그 모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 무기는 금지입니다 나이프 아 오케이 뭐 마법 날라가는 구체 있어요 그것만 금지하면 되구요 자 오늘 빵티 또 재밌게 즐겨야겠죠? 오늘 빵 열리는 시간은 30분입니다 여기가 빵집인데 저희가 빵을 가장 많이 모아서 빵집이 열렸을 때 빵을 많이 넣은 사람이 우승하게 됩니다 자 빵을 잘 넣어야 되겠죠? 제 상자는 여기 있네요 야?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능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능력이 어떤 걸릴지 빵티는 능력이 반입니다 자 가자 제 매력권 하나 있는 거 맞나요? 네 아니죠 아니죠 방송중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없다 오케이 인정 여러분들 녹화하시나요? ㅋㅋㅋㅋ 나 그런 상관없지 아이 뭐 너블님이 하고싶다그런데 에이 하나 가져가세요 에이 너블이 녹화키고 아가님 일로와봐요 어 어디어디있어요 뭐야 뭐사 어딨어요? 뒤에 우클릭해봐요 뒤에 우클릭? 뭔데 그게? 어? 아가님 나 뒤에 있었는데 어딨어? 아 여기있다 뭐사 생겼어 뒤에 우클릭해봐요 이건데 뭐야? 내가 새로운 세계에 왔어 뭐야 뭐야 어 뭐야 개미 누르니까 뭐야 에이 두개가 오늘은 여기서 빵티를 진행합니다 닥쳐 여기 렉걸리잖아 여기 오니까 우와 자재봐 자재래 자재래 나무봐 와 미친 아오케 오늘 죽을때 흘러 도망간다 개미 시점임? 아 개미 시점이네 어 잠깐만 이 능력 뭐야 고속으로 화살 발사 자 금기를 들고 오클릭 누르면 연사 가능합니다 개구덩이네 이거 우와 개쩐다 야 기간 좀 좋은건가? 고속으로 화살 발사 안 나는데 이거 좀 나와를 통달해서 우린걸 넘어서 개구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개구졌다 야 여기 여기 눈덩이 맞냐? 그럼 제 매너껀 하나 있는거 맞죠? 네 맞죠 아 아 감사합니다 제발 이번에 좋은거 걸리게 빕니다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죽어라 앵무새 제발 미친놈아 제발요 좋은거 나오게 해주세요 쑥쑥해 청량이시여 오늘 근데 이거 공룡 컨셉이 되게 많네 공룡이 나오나봐 보스 공룡이 나오나? 한번 봐볼까요 특이한 능력 걸렸었음 자아 카운터? 카운터 능력 알지 방어구 엄청 부스는거 얘 블루가 보스인거 같아요 보스 아 맞죠 귀엽게 생겼네 와우 뱀이 엄청 많아 우와 나 능력이네 무능력자입니다 축하합니다 무능력자가 되신걸 축하합니다 죽으신 모든 아이템을 잃게 된다는데 예? 어? 이거 아니? 맞는다 우와 야 야 나 다시 했음 와 노했음 와 뭐야 나 개좋은건데 이거? 클로킹인데 노치면 더 좋은게 나오겠지? 자 저 나쁘지 않게 좋은게 걸린거 같아요 아 이거 노 안칠까? 이거 좋은데? 와 와 미친 쓰레기같은 오케이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안녕 나도 나도 되게 좋은 능력 걸렸어 처음보는 능력이야 전사래 오케 와 부럽다 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때 맞다라는걸 보여드릴게요 아흠 무능력 나왔네 미친 자 사실상 이게 원래 F급 능력인데 굉장히 좋은 능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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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따지면 죽은거야 이제 배틀루아이다 배틀루야 배틀루아이다 배틀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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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곳에 나와있어 배틀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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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아아아아아 또 나와 안돼 대저루아 나 죽으면 대 야 죽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하아아오아 죽으니까 개꿀 바닥에 바닥에 mi친다 죽으면 안돼 으아아아아아아아 뭐야 폭발음락이 있어 이게 무슨일이야 이게 무슨일이야 익스포로가 안 되겠다 안되겠다 야 누가 익스플로전이냐? 머싸 머싸 야 머싸 미쳤다 조심해야지 아 머싸 죽이면 안돼 와 머싸 개구럽다 제일 재밌는 능력이네 잠깐만 나 실화야? 나 빵 12개 가지고 용암에 그냥 빠져 죽었는데 실화냐 이거 바로 나무 칼 만들고 오늘 몬스터 죽이러 간다 오케이 난 그 몬스터를 잡는 중력을 잡으러 간다 야 야 거비치 이거 아나콘다 아나콘다 뭐야 개아파 개쩌네 와 빵섬 올라가야 되겠어 NPC말이 있다 그냥 빵섬 가야지 어 빵섬 가야겠다 혹시나 검 하나 만들어 놓고요 어 어머니 검을 만들었다고 날 진짜 죽여보겠다는 소리구만 건강식 궁금하시면 한번 먹어보세요 개쎄짐 아 먹으면 안되는거구나 건강식 아닌거처럼 보이던데 사람이 때리면 개구리 소리 나는데 어떻게 된거죠? 사실 개구리였다 맞아 와 시작부터 뻘쭉 우졌다 사실 개구리였네 야 여러분들 저랑 팀해야 됩니다 저 부스터에요 능력 부스터 데미지가 1에서 4로 고정된데요 일단 전 미래를 보고 이 능력을 선택했어요 새로운 광물들이 있는데 여기? 미친 이게 능력임? 어 어 당신의 공격력은 매우 낮습니다 저야 어 어 귱이 쓰레기에요? 하하하하 당신은 건국팀에게 없지다 데미지가 굉장히 낫습니다 야 근데 사람 죽여도 빵나오 어 승민이 죽이자 예? 말이야? 사람 죽어도 돼? 아 근데 약한 친구를 보여주세요 저랑 팀에 쓰면 제가 그래 빵은 갖다 드릴게요 아아 맞다 모사 모사 치키지마 신기한 신기한 광물 같은 거 있어 여기 야 여기 뭐임 뭐 집 같은 거 있는데? 집 같은 거? 약간 이상한 건축물도 있음 어 맨 둘러봐야겠다 뭐 있음? 발음이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집 같은 게 있다뇨 집 같다라 아니 집이 있어 어 뭐야 NPC 있어 뭐야 바 Chamina 야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야 모터 죽이니까 빵구 끼는데 잠깐만 나 멀밀걸렸어 10초동안 제발 종거주세요 아버님 아버님 뭐가 얘 죽이면 뭐 나올까 같음 응 워어어어 뭐 나옴? 뭐 나옴? 부츠 좀 뭐야 이거 슬리퍼 부츠 부츠 세트 이거 뭐임? 아버님 이리 와봐 이리 와보지 와 저거 뭐야 으아악!! advert 아아아아아아 야 나 죽일라고 지금 보내네 저거 진짜 보통 드래고니안의 빅이라고 하죠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계속 쫓아야야야야 아 뭐가 나올거 같긴 했는데 저런거 나올줄 불렀지 어어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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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독돌렸어 이상한 소리나 야 저기 뭐 있는거 아니야? 아니 뭐 붕거리면서 뭐 귀신같은거 들려 이거 몸에 사람 캐릭터 주면 보츠같은거 주는데? 음 드래고니안의 빅이라고 했을때가 되었군 드래고니안의 빅이라고 했을때가 되었군 여기 누가 보스 소환되어 제작 여기 멘티스 보스 소환되어서 뭐야 실제로 소환된거 같은데? 어 사마귀 보스 나왔는데? 드래고니안의 빅이 나갔다 들어오기 어 죽었다 와 아이템있어 아 아니 멘티스 보스한테 죽었는데? 우와 위험하네요 걔네들 어디지? 아니 이거 잠깐 우리끼리 협력해서 살아나가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생존기인데 이거? 야 개쩌네 여보 자 저기 한번 들어가서 나갔다 들어오기 컨트롤로 아이템을 좀 빼와볼게 나갔다 들어오기 컨트롤 오지게 해봐야지 왜 하필 제가 익스플로전 근데 나만 그럼? 리타님 오늘 시작하고 한마디도 아는거 야 핑맨이가 익스플로전에서 저기서 터지면 애들 다 죽이겠는데? 저기 아니 못삭아 전역! 미안 미안 여기 악어의 비기 나갔다 들어오기 컨트롤 자 나갔다 들어오기 컨트롤 어? 야 몬스터 사라졌어 뭐야 몬스터 없앴는데? 몬스터 사라짐 없앴나봄 악어님 죽으면서 사라진거 아님 몰라 오오 민태님 그거 제꺼거든요 배쓰세요 빨리 야 개쩌는데 이거 아이템? 오늘 절대 권력자가 몬스터인데 까분해 민태님 왜 깝치세요? 까분다고? 아 죽어야지 그러면 아직 모르는구나 한번 풀템을 만드신 다음에 몬스터 한번 쏴봐요 그러면 봤어 터지는거 아니 미친 보리콘다는 어디까지 좋아 보리콘다는 지금이랑 처쳐갑니다 아니 아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나콘다가 지키고 있는데 권만드는 재료네 빵 위에 빵 섬 위에 아나콘다가 있다고? 그래 오늘 보리콘다 체력이 5기때문에 나무검으로도 한방에 죽일 수 있어요 내하 아니 내 대미지는 사라고 그건 음명이구요 형은 사네 그건 너 사정이고요 아 그걸 사네? 스윗님 아이템 개많음 여기 아 언니 살았어? 응 개쩡 아 언니 내가 빵 가지고 왔게 기다려봐 야 궁금한게 있어 34짜리 데미지 검을 사도 살까? 한번 사봐야지 아 언니 빵이랑 교환하실? 아 제가 템 좀 줄게요 거기 안에 상자에 아직 템 남은거 있으니까 그거 일단 드잼 더 같으면 하겠니? 성향차에서 어디있더라구 더 같으면 하겠니 더 같으면 하겠니 아 보리콘다 독 아 보리콘다 독 아니 쟤 왜 빵산에서 리스폰해? 보리콘다 좋나 이게 대륙 괜찮아 아이 오케이 좋았어 수윗님 이거 맞춰주고 수윗님 이거 맞춰주고 내가 빵 가지고 왔게 수윗님 근데 악원이면 팀하는거 잘못된거야 오차게 님 버려진다니까 아니 템 다 맞춰줄건데 의외로 의리가 있어 의외로 의리 뭐야 의외로 의리가 있겠죠 아니 손절각 손절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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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원님 의리 있어 왜그래 수윗님이 뭔데 악원님 판단해요 맞아요 악원님이 걸어온 인생에서 얼마나 안다고 나라는 기분 나쁠 듯 와 미쳤다 솔직히 상처받았다 보스가 저기있지 수윗님 어디있어 기지에 있는데 어디야 나중에 악원님한테 훔쳐먹을걸요 수윗님이 오케이 악원님 이제 후회한다 그때 너희들 말 들을걸 이러면서 영웅이 내네 악원이 죽을래? 야 몬스터 어디있냐 저쪽 반대편인가 어 왔어 어 여기 갖고 가야지 보스조너에서 계속 퍼져서 죽어주면 안되냐 어 악원아 안녕하고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저거 익스플로전으로 보스 죽일수있지않나? 안죽일건데? 어 맞아? 어 뭐여 저거 미쳤네 응? 아 몬스터님 템 맞춰드릴까요? 나도 까볼래요 오야 좋은거있네 이제 몬스터님도 아이템을 입으셔야할때에요 아니 몬스터 나한테는 자비없이 따라오더니 제가 아이템 더 맞춰서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예 근데 그게 어쩔수없어 너브라 나였어도 아고님은 살렸을걸 와 아고님 나 완전 좋은거 얻었어 어떤거 나 그 뭐야 여기 무슨 갑옷들 사마기 사마기 그거 얻었는데 사마기 다리 사마기다리로 뭐함 사마기다리 내가 개쩌런거 보여줄까 야 이거 독무더가지고 개빡친다 얘네들 우와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이거 쭉 모인다음에 오직 뛰어다니다가 오직 뛰어다니다가 뭐야 뭐야 친구들 아 한번에 한번에 죽이는거임 뭐야 꺼지면 돼 간다아 간다아 진짜 괜찮다 와 와 학살했어 포리콘다 학살 아 잠깐만 서버가 붓이 중단될수도 있다는데 서버 꺼지면 안돼 이 능력 버릴수없어 야 저기 뭐야 빵섬이 누구 올라가있어 누구냐 공룡 밑에 있는데 형 아니야 야 근데 이거 빵섬 올라가는게 백배 좋은거 같은데 누구냐 지금 내 밑에 있는 사람 오늘 사냥 개 쓰레기에요 아 진짜 쓰레기야 한양 900이야 한양 900이야 간다 누구야 박중력이다 이거 예? 박중력 목숨간다 박중력이 아니 왜 뭐만하면 저래요 아 중력이 목숨간다 중력이다 냉 와아 싫어 벗어 죽일거야 아 맞아 피멘의 터지는 능력이지 송송합니다 갑자기 피멘의 능력이 터지는 능력 땐 와 이 시름은 끄지라 터지는 능력 안 잃었어? 아냐 아냐 우리 좋은 관계를 유지합시다 뭐 따라 읽어줄까 이거? 이거 멘트 인정? 냉 이것도 인연인데 다리 이거 되게 귀여워 너 들고다니면 딱일 수 있어 스윙이 템 먹었으면 안줘도 되겠네 그거 내가 아까 말한거 먹은거 같은데 어디에 있어? 어 어 어 아버님 거기 거기 가서 나 먹었어 나도 빵섬 하나만 올라가자 야 누구 한 명이 빵섬 다 올라갔는디? 중력이라니까 지금 아니 나 아니야 진짜야 다 올라갔어 나는 그거 난 그거 캤어 줌잉마을 천에 올라가 놓고 갑자기 나한테 뒤집어 씌우네 올라가는걸 봤는데 아 아 하늘 혹시 똥덩어리에요? 어 아이엠으로 간다 아이엠으로 간다 아이엠으로 간다 아이엠으로 간다 아이엠으로 간다 아이엠으로 간다 하이킹 맞고 싶냐구요? 아이엠 아무것도 안 쳤는데 아이엠 아무것도 안 쳤는데 어 의지한다 의지한다 의지 아이템 좋은데 나 튕겼어 빵섬 안 올라간데로 올라가야겠다 얘 원피스 필수네 뭐 팀엔 진짜 빵섬 올라가고 있는데? 구라쟁이였어? 와아 얘 머싸가 터져져가지고 블록을 얻기 쉬워졌어 그것도 맞아 맞다 어 저기 올라갔네 이미 아 근데 보리콘다가 개꿀인거 같은데? 꿀아님 꿀아님 붐 너무쎄 보리콘다 보리콘다 도가 없었으면 꿀인데 독이도 개꿀아님 어 저기 누구 올라가고 있다 악원님인가? 보리콘다 꿀이라면서 왜 형은 빵서 올라가세요 하하 누구야 우쌰야 넌 세상의 진리를 너무 빨리 알았어 빵서 올라가는 사람 누구야 여인이었어 죽어야겠지 맞어 지금 캐고 있어 열심히 캐고 있어 악원님이네 베리캔다 뭐지 베디캔다 방금 여기 떨어졌거든요 누가 떨어진? 누가 떨어졌어 방금 찬우형이다 찬우형이다 떨어졌다고 빵섬에서 아니 이거 보리콘터 지형 왜 있다고 돼있습니까 안떨어졌네? 뭐지 방금 떨어지는거 같았는데 스윙님 뭐 입고 있어 지금 이거 입어 나 보호보 입고 있어 아싸 검 하나 어딨어 여기 아니 근데 나 더 좋은거 있어 자 저한테 오시는 분 다이약아빠 드립니다 뭐야 우리 계속 툭툭 맞는데 어 여기 개미가 제발 꺼져 왜 방송가라고 젠장 절개만 있으면 능력쓰는데 스윙님 위에 잘 봐봐 어 내려온다 어 빵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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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씨 너블팀 구합니다 너블팀 와 여러분 찬우형 찬우형 빵섬 올라갔습니다 자 저희도 어음악 나 올라갔음 어디 어디 보스가 보스 죽이자 보스 보스 어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형 내가 그 빵섬으로 가겠음 저 앞으로 가봐 누구야 아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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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스 보스를 죽이자니까 보스 아 뭐야 밑에 싸웠는데 나 한번 죽여볼께 지저라 순윙 너 너무 약한 사람에게abor 투자있지 월? 버린다 나 무능력이네 지금 현재 제가 왜 이 능력을 했냐면 보호가빠 이제 내구도 무한으로 수리할라고 했는데 걔 구데기가 돼버렸네 아 왜 뻔데기? 구데기인데? 아 나 나 나 나도 이거 되게 안 좋네 머사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게 저희 신상이 좋을 수 있어 형 어디가요 나 형한테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가고 있어 머리를 머사 보수 패버려 보수 패버려 어? 아 언니 위에 핑맨이였어 와 여기 보리콘다 총 하나 죽이는데 갑박값이 더 나오겠네 쟤엔자 형 어딘 빨리 빵서 거기로 오셈 어디 가는지 얘기해주면 심하자메이씨 너브라 근데 템을 사야되지않을까? 근데 내가 이걸 얘기하면 모두가 알지않을까? 템을 내가 돈 내놔 오 귀엽고 근데 아니라 템을 그래도 사야될게 있지않을까? 어 언니 근처에 너브리 있어 아이템 야 블루랑 싸운다 뱀이랑 블루랑 뱀이랑 싸운다고? 어 여기 주위 둘러봐봐 스윙님 아 근데 안와 보리콘다 근데 다 죽은거 혹시 안전야프에요? 보리콘다 방금 다 죽었는데? 가면 내가 죽겠지? 오호 오오 자 돌진 야 너 그것봐 뭐야 되게 이쁘다 피민아 빵 빵갖고 어디갔냐? 머싸야 안녕 근데 나 봉 핀맨을 입어야 될까나 보나? 야 핀맨 도와줘 핀맨 도와줘 야 머싸야 터져 도와주지마 바비 머싸야 다시 머싸야 돌진해 머싸야 죽어봐 머싸야 돌진해 일로와 여깄어 나는 30짜리 검을 들고 있지만 데미지가 4핀맨이다 머싸야 돌진해 X 4필 그 다음에 왜 저렇게 빨라 흐하하하하하 자아 가자 가자 플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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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ись 머싸 머싸 연료 어? 잠깐만 철키로 들어갔는데 철이 하나도 안보이네 킹맨아 킹맨이 쫄려서 나 못때리쥬 아니 왜 나 땡냐 진짜 너 같으면 때리겠냐고 야 이 느낌 뭔가 심상치 않았다 못살 때려 나 말고 근데 강하면 형이지 못살 내가 너 때릴게 오오 리타니 뭐야 보리콘다 쪽 오면 그냥 길가다 빵 10개 줍습니다 이 뿅망치 이거 들고 뭐할라고 한거야 적금 만들어놨는데 아니 여기 내가 계속 죽이고 있는데 빵을 못먹겠어 너무 많아서 죽여도 죽여도 갑자기 저 인생 팍 올라왔는데요 아니 저도 올라갈거 같은데 죽여서 오오 야 진짜 시끄러워 아하 아하 템 못살게 하기 아하 오케 30살짜리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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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아악 너블이 잘됐다 이 나쁜 놈아 이씨 내가 너한테 뭐했다고 내가 아까 나 지리 때렸을놈아 지가 먼저 때려놓고 이씨 니가 뛰어서 때렸다네 보보야 빵이 좀 부족하네 리타니는 좀만 죽자 어 못살 왜 나한테 미친놈아 아니 좀 좀 좀 자 자 보보콜라 죽일려고 온거에요 저는 오이차이 맛있는 식사합시다 다섯번만 죽이면 살려줄게여 오오오오오오 야 멋살웠어 갑자기 야 너 갑자기 태연하기 입기야 없기야 내가 부자되서 부자 만들어줄게 아니요 여러분들 보보콜나 파티사냥 구합니다 두개 줘봐 두개 거기 멋살가면 그냥 터지는데 님 말해도 됨 어 중력이네 나 줘 줘 줘 빨리 줘 보리콘다에 겁나 많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거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자 핑맨 잡고 올게요 중명이 누구팀이냐? 죽여도 돼? 저는 이제 아거님 팀이죠 아거님 팀이죠 아거님 어 그래 핑맨에 철하네 재밌는 아이템 드리기십니다 아거님 여기 하이맨 으아아아아아 스윙이 이거받아 일로와 으아악 아 뭐 터져 야 박사 터져 일로와